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국의 발생국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인도, 태국, 몽골 등 60여 개국에 이르는데요. 최근 이국 규제를 대폭 완화한 아시아 국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가에서 돼지고기나 관련 육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5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돼지고기가 아닌 다른 축산물을 반입하는 경우는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시지나 햄, 순대, 육포 등 반입금지 대상 품목은 현지에서 가져오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라도 가방에 간식용 소시지 같은 것이 하나라도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육가공품이라면 통조림도 반입이 안 되는 건가요? 네, 통조림도 안 됩니다. 모든 축산물이나 육가공품을 반입할 때는 고입한 나라에 정부 검역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시 검역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되는데요. 간혹 면세점에서 산 것은 들여와도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세점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검역 규정에 맞춰 품목을 선별해 판매하지 않습니다. 면세점에서 샀더라도 육가공품이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